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는 레디치의 후원이 필요했다고. 나는 레디치의 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게 참 어렵지 나는 왜 자꾸 사랑에 빠지는지 그게 참 이상하지 난 왜 항상 뭔가 기다리는지 내가 원하는 건 조금만 잦아나 밤새도록 그릇을 다 올려놔 볼 생각나네요 마음속에 망원경이 있던다면 망원경이 잦은 잦은 널 늘 볼 수만 있다면 마음속에 망원경이 잦은 널 늘 볼 수 있다면 다시 별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또 다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